나로우스 M & 고 나는 공부하는 동생이 너무 긴장하고 오늘이 빛을 가는거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할 수가 있도록 남자와 함께 릴렁스 릴렁스 봤어요 괴롭히는거 얘 먼저 괴롭힌다니까요 오늘 각오 한마디 드리려고 아까 그거 오늘 1안타 치겠습니다 에이 아까 이거 아니었던거 같은데 오늘 3안타 치겠습니다 화이팅 알파카 아 닮아서요? 처음 들어봐요 맨날 타석 들어가면 알파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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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알파카님이 3안타 친다고 해가지고 아 3안타 친다고 했어요? 네 내기? 나도 차겠다 그러고 그래 그래 맞아요 어떠셨습니까? 괜찮아요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이상 없어요 예전부터 작년에 느꼈는데 쌍꺼풀이 생겨 이게 갑자기 안 없어지더라고요 쌍꺼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? 혹시 복귀 시점이? 그거는 뭐 제가 정하는거 아닌데 네 어차피 토요일날 던지면서 빌드업 하지 않을까요?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예 male 아니 소위에요 Fin 오우우우우우우우웋우우오우우우우우우 인상도 있습니다. 야, 윤지. 생간다네, 오늘 이제. 아, 우리 재현이. 난 진짜... 살 빠졌네요, 형. 살 많이 봐야지. 그렇죠. 나 두 명 괴롭혀서 맨날. 괴롭혀요? 그래가지고 지금 7kg 봐, 7kg. 연락 좀 하자. 형이 먼저 보낼게. 제가 하겠습니다.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어요. 지금 추체스 많이 와달라고. 딱 되게 선발인 날 떠가 있었어요. 승현이 형 일곤 올라가서 지금 선발하는 거. 음... 좀 달라요? 그런 말이야? 형 뭐 맨날 볼펜 올라오면 1이닝 던져 끝이 왔는데 이번에 이천 가서 2이닝 던져 왔을 거 아니야 선발로. 난 그냥 그럭저럭 던져가지고 이제 3이닝 오늘 들어가는데 오늘 잘 던져도 다음날 4이닝 가고 마니까 잘 던져요. 고등학교 때 200개씩 던지고 했어도 피칭할 때 안 힘들었는데 꼭 첫 만때 왠지. 피칭 때랑 시합 때랑 이제 그... 소비하는 에너지 같으니까 던질 때 던지는데 이제 다음날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. 고등학교 땐 그랬었어요. 어?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좀 길러져야 될까요? 많이 던져야죠. 아 그래서 막 러닝을 좀 많이 하는 거 같다. 체크 때문에. 아 그렇지. 안 넘어갔어? 안 넘어갔어? 아 못 넘어갔어. 좋아. 툭 치는데. 몰라요. 마운드에 쓰이는 것만으로 감싸서 되죠. 그렇지. 심야 하고 있죠. 스트레스 들고 체력 시장하는 거 잘 봐. 점수 나왔어요? 안 나왔죠. 아직 안 나왔어요? 근데 다 너무 잘해요.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모르겠습니다. 근데 꼭 가고 싶죠. 안 그래도 가는 게 좋으니까요. 세진, 태양 선수한테? 태양에 전화 왔었어요. 어떻대요? 게임 중이라 끝나라 했는데. 게임 중이라 끝나라 그랬어요. 나중에 전화한다 했는데 바빠가지고. 이제 가면 선임이 될 텐데. 가면 아는 척하지 말라 했거든요. 몰라요. 그냥 말하지 말라 했거든요. 나중에 하도. 하도 넌 들어오기만 해봐 이래가지고. 요즘 어떠세요? 그래서. 재밌게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속에서. 진짜 재밌게 잘nings 나왔어요. singles front nies 일 vigilant displayed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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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! 오경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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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발력도 있어! 자 애기 감자! 여러 가지 고민이 있네! 여러 가지! 좋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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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을 하는 투구같이 나 악담을 해요 더 올라가 정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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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염색하신 것 같은데? 좀 바꿔보려고 스파이클 있는 거 다 바꿔려고 과하지 않아요? 원래 생각하신 머리가 아닌가? 원래는 이 정도 밝은 색까지는 아니었는데 하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엘라비유! 전학개나 컨텐츠비가 중심일 모습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저 다 찾는데 그 정도 돼주셔야지 카메라부터 내주시고 아!